오늘의 두 번째 챔피언십 KBM 한국패덕급 챔피언 결정전 10회전 격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너 부산 거북체육관 소속 32세 신장 168cm 체중 57kg 24전 10승 3K 승 쿠페 5 우승부 전 한국 벤턴컵 챔피언 현재 KBM 한국패덕급 랭킹 3위 임진옥 이어서 초코너 열린복싱클럽 소속 27세 신장 174cm 체중 56.7kg 7전 4승 2패 1 우승부 KBM 한국패덕급 랭킹 2위 신원석 이번 경기의 주심은 강미호 심판위원입니다 사업 역대 랭킹 quisvoll 파악 Chron gel 박스 랭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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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und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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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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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! 다시! 지난 10분 당 Gladys! 박댕기 쥬프dy 쥬프dy 쥬프주 박수 박수 박수